안녕하세요 퓨처 미디어입니다. 스타인버그 AXR4에 포함된 DSP 기능 중 리버브 X 프리셋의 샘플을 들려드립니다. AXR4를 사용 중이시라면 작곡과 믹스 시 꼭 사용하세요. 수준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루프백 기능을 통해 웨이브랩 프로 12에서 AXR4 투트랙으로 녹음을 받습니다. 리버브 X 홀입니다. 리버브 X 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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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버브 X 플레이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리버브 X 룸입니다. 리버브 X 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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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 안내 everyti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